자 이번 동영상은 뽀뽀론 님께서 주문하신 기필코 추용머신 입니다 사이드 스포터 옵션형으로 다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편하게 쉽게 시행착오 없이 조립하고 처음에 어떻게 세팅하고 사용하시는지 이렇게 안내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요정도 포장되면 요정도 박스로 갑니다 박스로 갈 테구요 제가 이제 이걸 다시 포장을 할텐데 박스에서 이렇게 드러내면 우선 요 본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 따라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선 이렇게 드러냈어요 이렇게 머신을 그러면 보이시죠 여기 나사선 요걸 이렇게 젖혀 올려요 그리고 감아 넣는 겁니다 안에 공구 다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공구 다 있으니까 이걸로 다 요 드럼에 닿아서 스크래치 나면 안좋으니까 고정도 전까지 지금 요렇게 제가 이렇게 간걸 맞춰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꼭 조우시면 되요 만약 이게 헛돈다 그러면 요기를 적당히 잠그시고 요거를 잡고 스패너로 요 너트를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안 놀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딱딱 받쳐 주는 거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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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뒤로 넘어가는 건 요 밑에서 다시 받쳐 줘요 이렇게 요렇게 먼저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걸 뽑습니다 뽑으면 이 안에 고무 있어요 고무패킹 고무패킹 찾아 내시고 잠깐만요 고무패킹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것부터 빼고 그리고 이제 부속함이 있는데 부속함에서 하나하나 끊을 거에요 지금 뽀뽀로님이 오늘 추가 구매하신 것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요요 이 수동 텐션 측정기 까지 우선 이 축 추를 이렇게 꼽아 넣으시고 추는 이렇게 잠그셔도 되고 또 옆으로 잠그셔도 되고 마음이에요 저는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잠그고 뚜껑을 닫고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 뭉치들 제가 사이드 소포터는 각도를 꽉 조여서 가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없는게 있고 여기 스티커 자 아무것도 없는 없는건 요 없는 면에 넣으시고 자 여기 매직 보이죠 매직선 요 안에 요 뭉치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보이나요 요 정도 사이 요 공구 요건 5mm 짜리 인데 안에 공구 있습니다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걸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건 여기에 이게 있죠 스티커 스티커 있는건 스티커 있는 면에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더 사용하기 편한 그런 세팅점이 나오면 요렇게 제가 표식을 해서 꼭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매직 안에 요렇게 꽉 조여 주시고 그럼 나머지 다 된 거예요 이 사이드 소포터는 제가 각을 맞춰서 나가니까 그리고 12시 6시 부분 이걸 다 푸세요 풀면 이렇게 떨어지죠 180도 돌려서 다시 꽂고 너무 많이 좋을 필요 없습니다 풀고 180도 돌려서 꽂고 자 세팅은 이게 다 입니다 그러면 라켓을 한번 거치해 볼까요 지금 오늘 작업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 거치해 보겠습니다 중심에다 놓고 놓았죠 자 요기 요 프레임 끝에 고무판 끝에 프레임이 살짝 살짝 걸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2개가 왜 끝에 걸치라고 하느냐 하면 플라잉 클랩을 찍을 때도 이렇게 호공이 공간이 많으면 찍기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4매듭을 하시던가 다른 패턴을 하실 때도 손 넣기도 좋고 이 공간이 이 넓으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우선 12시 12시 6시 이 스티커가 있는 부분에 항상 라켓의 12시 부분이 오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나중엔 좀 편하게 여러분 라켓 거치부터 제가 영상이 화각에 잘 안 담겨 가지고 다시 해 볼게요 제가 이거 헬멧에 쓰고 하니까 어떻게 찍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해 볼게요 고정 하실 때는 엄지 검지만 쓰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볼트 네트 돌리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라켓이 약해요 그래서 찢어지고 프레임이 찢어지고 하니까 조금 저항이 걸린다 싶으면 더 이상 하시면 잘 안 돼요 아시겠죠? 그리고 모아주는 건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모아줘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요즘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사이드 서포트가 닿거든요 다음은 요것도 닿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돌려 볼까요? 사이드 서포트는 지금 취업머신에서 이 정도로 퀄리티 있게 또는 성능 좋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트링 작업 하면서 뭐 가졌던 불만들 그리고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성능들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가공해서 연마까지 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드 서포터나 이런 고정장치 12시, 6시도 이 정도로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성에서는 제게 탁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씩만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켓은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트링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뭐 바로 4매듭을 적용한다거나 뭐 다른 패턴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 능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하시다가 라켓도 부셔질 수도 있고 뭐 줄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거치대를 풀다 보면 음 한쪽 힘에 의해서 라켓이 부서지죠 줄이 끊어졌을 때도 아까워 하지 말고 다 끊고 나서 라켓을 탈거해 내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좀 단순한 방법 일반화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우선 연습을 하세요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재미삼아 그런 여러가지 패턴을 해 보시면 되겠죠 요 이전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2시 방향에 항상 요 스티커 있는 요 부분을 맞추셔야 돼요 사이드 서포터도 요 라켓 프레임 모양을 고려해 갖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추의 텐션은요 물론 추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셨잖아요 텐션 측정기 그걸로 직접 실텐션을 찾아보시고 대강은 이 추의 왼쪽이에요 왼쪽 그러면 21, 22, 23, 24 지금 이건 24 정도 나오겠네요 24에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고정하셔도 되고 옆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첫 줄 당겨 볼게요 줄 당기는 방식은 그러니까 추를 넘기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제 감이 생길 겁니다 이 정도 팽팽하게 당기면 추가 수평이 되기도 전에 멈춰요 그럼 또 풀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약간 느슨하게 해서 물려주고 같이 젖혀 볼게요 훅 놓으면 안됩니다 훅 놓으면 시장매듭 터집니다 시장매듭하고 마무리매듭은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프리스트레치약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있던데 진짜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럼 줄의 성능이 급격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줄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자 이렇게 넘어 가잖아요 지금 넘어 갔을 땐 이 드럼에 남는 부분 애기 목받치듯이 약간 들어주면서 왼손 보이세요 왼손 왼손으로 요렇게 더 돌려 주고 자 이런식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돌렸어요 그러니까 추가 지금 일어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해요 뭐 급하면 그냥 좀 누르면서 아유 됐다 중심 됐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수평계를 달아 드렸지만 이거 수평 보고 앉아 있으면 한자루 며는데 뭐 한 3, 4시간 우습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넘어왔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줄 꼬임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배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이 줄 꼬이지 않게 제가 뜨개질 하고 순서 정해주는 방법도 업로드를 많이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이렇게 줄을 메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 와서 얘는 한 방향으로 밖에 못 돌아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거에요 다 안 넘어가네요 지금 추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시 풀어서 줄을 조금만 더 물려 주고 다시 뒤로 넘겨 볼게요 아이고 그래도 안 되네 이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줄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줄이 좀 잘 늘어나는 게 있고 안 늘어나는 게 있고 그래요 자 또 더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이 줄이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물방울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냥 됐다 할게요 그냥 아우 쉽지가 않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 유저들 중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테니스 동호인들은 추 자체가 엄청 무겁거든요 우리 배드민턴보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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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뒤로 눕혀 놓으시고 자 맞나 눕혀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것만 이렇게 젖히면 줄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받쳐 주셔야 돼요 약간 들었다가 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놈 물방울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렵네요 자 지금은 거의 뭐 제가 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죠 또 좀 있으면 또 이게 더 넘어가요 왜냐하면 줄이 계속 늘어지거든요 줄은 스트링은 겉은 멜 때 제일 많이 늘어나요 자 다시 그리고 또 눕혀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제가 이것만 썼을 땐 눕혀 놓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대강 이렇게 하면 얼추 수평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수평을 꼭 맞추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들어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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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가뿐다 이래되면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자꾸 다시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줬다가 그리프가 풀리면 스트링을 좀 밀어 넣어 주고 다시 이렇게 와야 돼요 자 그럼 또 다시 수평이 넘어갔네요 자 이제 왔다 그죠 물방울 다시 하면 되고 대강 이렇게 이제 남들이 꼭 수평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막 수평기를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텐션도 측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텐션 측정기로 실텐션을 측정해서 네임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멸려는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귀찮으니까 또 너무 우리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대강 절충점을 찾아서 나는 이 정도면 그냥 작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크게 결과물에 막 큰 차이는 안 날 거에요 우리가 취업머신을 가지고 전자동머신의 그런 종교함처럼 그 정도까지 구현해 내기에는 불가능한 면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수동적인 또 클래식한 느낌으로 그냥 자기만의 그런 즐거움을 찾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될 거 같아요 충격댐프 있으니까 이렇게 돌다가 부딪쳐도 괜찮을 겁니다